Right now 재기 형 연속 기절! 라베가의 플레이가 조금 의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술을 잔까지 왜 여기로 오지? 이거 자리잡고 있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왜 리스크를 감수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숨 죽이고 들어가나요? 히카리가 여기서 옥상 쪽 아카데드에서 지금 위치 체크만 해 줘도 돼요 아 이거 스피어 예 본 것 같은데요? 스타더들 연막 뿌려져 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렉스가 정리하고 자 D1도 한번 살아나나요? 히카리 선수님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서 많이 맞았어요 아 이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엔토스가 있고 왼쪽에서는 에덜과 히카리 정리 자 그리고 입성하는 팀들이 꽤나 많은데요 와 드래프트 방금 라이딩 샷 잡았어요 네 그리고 화려하게 네 내리면서 어 그러게요 렉클로라? 그럼 그리필이 어이구 탑능선 라인 쪽을 올라서 어? 좀 더 오는데요? 더 와요? 맞닥뜨려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나전입니다 도구 파이크에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완전 사라졌어요 물렸어요 어 그리고 엔투스는 꿀맛같은데? 꿀맛같은데? 이 위치에서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수고해 가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젠지가 살짝 OPGG가 들어간 구동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타이밍이 겹쳐버리니까 약간 머뭇뭇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OPGG? OPGG를? 자 들어왔어 OALK 아아아악 대게 자 힘들어 자 적극적으로 EMT 자 EMT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팀파이러츠에게 맞아도 숨소리 숨소리 들려요 숨소리가 들려요 지금 각도를 어디있지? 어디있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 건너편에 있어요 연막탄 뿌려서 팀파이러츠에게 각도를 일단 가렸거든요 네 여기 안에 지금 3명 멈춰있거든요 굉장히 재미되자면 그리고 이 싸움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핀도 그리핀도 다 생겼네 그리핀 다 쓰러져요 약하도 말씀드렸지만 날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화염병 생채 생채 화염병 초대박 완전 초대박 초대박 이래서 멍멍이집 나무로 구성되어 있어서 멍멍이지 강아지지 속초 싸움인데요 인디고 기준 킴파이러트 지금 약간 불안해보이긴 하지만 두명이라 샷강 나오는데 잘할게 슬쩍슬쩍 등교합니다 불 붙었어요 내려가죠 학교 학교가기 이렇게 힘들어요 언더 선수가 기절이고 엔투스는 물려서 못 나오는데요 아 역시 엔케이스 좋은 총이죠 라인으로 이동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 수류탄 아 포탄물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가 준비했는데 엔케이스가 펑펑펑 네 티원 와요 티원 와요 티원과 지금 킴파이러트 아프리카프릭스는 서쪽 그리고 북쪽 라인에 있는 적들을 공동 타겟으로 삼으면 돼요 오 하나 슬키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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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엉덩이에 맞고 야 와 자르 게이밍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여기를 아까 슬쩍가 균열을 만들어냈어요 슬쩍가 균열을 만들어내서 얘기가 달라졌어요 오 자르 게이밍 8킬에 지금 풀스쿼드 자 보고 위에 위에 블랙라인 자 수영장 수영장 점프대 점프대 자 로자르가 누웠습니다 아 살짝 왼쪽인데요 자 스타로드가 그리고 로자르를 끊어주면서 자 코앞이에요 코앞이에요 숨소리 들려요 레이즈와 언탑 여기 누워있거든요 보이진 않아요 발 발 발 발 와아아아아아아아 이제 자 끊었습니다 야 자르 게이밍 우승을 할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와 조이 팀파이러츠 학교 구단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번 보여줍니까 그렇죠 찬 선수는 여기서 갔어요 죽었어요 네 자 다음에 학교가 또 걸리나요 나오나요 오른쪽 나오나요 아아아아 수영장 이 정도면 또 걸렸어요 네 이 정도면 또 걸렸어요 그렇죠 그것도 수영장이 제일 중요한데 수영장에 걸렸어요 와아 5-3 5-3 5-3 1-4-4 와 버틸 수 있는 장비 시간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기절당하면 안 돼요 기절당하면 이거 킴파이러츠 입장에서는 무조건 돌격에서 저저히 뺏어야 되거든요 자 점자기장 5입니다 치킨을 못 가져간 두 팀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도 못 가져간 와 와 연막 벽 안개마을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뿌리면서 수류탄도 한번 활용해볼 수 있는 시간 자체는 될 것 같거든요 거리도 될 것 같아요 일로와 댕체 아아아아 블랙라인 기절 블랙라인 기절 저 블랙라인 확 킬 냈고요 자르게이밍 10킬 킬링 스프리 근데 댕체가 올라서서 자 댕체 은근 여기서 많이 치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야무와 연막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헤매하게 나거든요 조이 남아있거든요 댕체에게 수류탄이 없습니다 동산위에 댕체 자 첫 치킨을 차지할 자 누가 될지 아프리카플릭스는 치킨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지금 둘 둘 하나 남아있거든요 아 이거 조이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조이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계속 툭총류들 던져주고 있고 네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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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연막 바깥쪽으로 나오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자 수류탄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래도 그거 한번 힘껏 한번 되나요 조이 조이가 로아를 로아를 잡아내면 조이가 로아를 로아를 잡아내면 어? 댕체 그리고 댕체 아아아아악 질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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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 파일럿츠 조이 우와 29시끈 아아아아악 결싼가 와 이게 댁즈가 위에서 수직한 세 팀이 반불렸어요. 저는 이 장면이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